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과천과학관 연구실 안전체험관에 나와 있습니다. 첫번째 체험은 내 얼굴로 만든 아바타로 연구실 안전보호구에 대해 체험할 수 있고, 두번째 체험은 AR을 이용한 가상연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체험은 아나운서가 되어 연구실 안전뉴스를 방송하면서 안전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는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도 연구실 안전체험관에 방문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안전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연구실 채널의 박혜성이었습니다.